영상편집사 광고 지금 늦게 내렸나? 들어갈게요 오케이찐 어? 이거 드리다 저 왼쪽 뜰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오른쪽 나 막을게 반대 어? 거기 막으면 안되는데 나가라는데 이러면? 한 땀 뜰게요 문으로 막 켠 줄 알았는데 가스로 공중에 떠 있네 아니 뭔 공중에 떠 있네 측정기는 여기 있고 왼쪽으로 올라가네 어우 답답해 여기로 올라간다 아니 싸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쟤네도 이럴지 안되나? 응 똑같을거긴 한데 똑같을거에 막을게 내가 너도 막으러 가 박스 뒤에 숨어있네 박스 뒤에 숨어있네 레이스 액탐 아야야 아 제발 아 아아 잠깐만 딱 쫓았는데 잠깐만 이거 못 갈게 방갈로 가? 방갈로 가? 네 못 갈게 네 못 갈게 안방사장에 적을게요 안방사장에 적을게요 뒤에서 뒤에 위에 위에 불 갈아줄게 이거 50 인가? 제 궁이에요 킬 한번 채워봐 제 궁도 깔림 저 아래 저 위에 올라가 이거 그냥 빼야될거 같은데 달리는 중 아래한테 더 달려야돼 한마디 더 와 깔아줬어 킬 얘는 안걸리나? 샷이 왜이렇게 좋냐? 얘가 안걸리는거 같은데? 맞을거 안맞을거 위에 호라인즈 쓸수있나? 앞에 푸시한다 얘 천천히 천천히 샷하지마 그럼 어떡해요 얘네 위에가 오리가 모았다 천천히 해보죠 아 아래 푸시야?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어요 내려갔어 여기까지 치였다 왼쪽으로 여기다 호라인즈 척 가네? 축전기 오른쪽에도 한팀 더 있어요 바로 앞에 한놈이 이거 찍을 수 있겠다 저 준비됨 누구 잡음? 브라 나이스 나이스 호라인즈 36 호라인즈 36 범프가 오른쪽 호라인즈 89 도망간다 오른쪽 다운 확인 호라인즈 다운 나이스 여기 옥상에 나왔어 얘네 오른쪽 빨리 죽이고 끝내줘 오른쪽 끝내자 일단 끝났나? 아니 오늘 치밍이 남아 나 배달소 마크 마크 치밍이 건빨게 오는데 네 오른쪽 나 피이스 가면 안 돼 나 피이스 가면 안 돼 집안에 들어와도 돼 가스 나 오른쪽에 널 피해서 할게요 옥상은 이미 막힌 거 같아 옥상은 막힌 옥상 볼 수 있어요? 옥상 하자 옥상 하자 오케이 오케이 홀라이즈 지금이야 갈게요 옥상 셋 홀라이즈 갑박 게임 황갈도 갑박 게임 아 이거 지금 문 앞에 레이스 진짜 옥상 올라간 것 같아 옥상 올라간 것 같아 갑박 없어요 50 나이스 저거 살려볼게 괜찮아 살게 아 피 많으시구나 어 위에 있어 오 맞네 오마이갓 저기 위에 킹챔 나 올라갈게요 쇼지는 않아 아직 위에 있네요 피 찍어줄지 파운드 80 파가 이쪽 걸어 올라가도 되나요? 네네네 뺀거 같은데 뺐다 아 이쪽 빼고 있네 킬 빨고 빼네요 지붕 1킬 킬 탔어요 킬 아직 안탔어요 킬 타겠다 킬 탔나 압박해놨어요 얘네 적 가스 없는다 얘네 코스트 없음 페이징? 이 안에 브라는 잡음 레이스 잡았어요 지붕이 어딨냐 제가 가면 다른 팀 거는 거 같아 왔다 다른 팀 왔다 다른 팀 치죠? 상상에서 막아볼게요 호라이즌 개피 130 30 태파다 30정도 태파다 30정도 태파다 30정도 이거 화킬 안찍으면 살릴텐데 나 화킬 찍었어 호라이즌 70 블로드하운드는 살아있음 얘는 나무 뒤에 나무 뒤에 호라이즌 혼자 잡았어요 베테랑은 먹고 갈게요 아 야 진짜 말도 안된다 이거 나 진짜 죽은거 아 아 살렸어 미친거 아냐 이거? 아까 개낸거 같애 아까 개내면 두림 레이스 학교에 찍어놔야 돼 뺄거 같은데 어 죽었다 오른쪽에서 누웠다 왼쪽에서 푸시 중 아 야 씨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공 한번 뿌릴게요 오케이 문 막을게요 여기 문 깨줄거 오오오오오 공 하나 맞았어 폭 조심 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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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에 들어가지 말 나 지금 들어가 하나 꺼 세버 다 없어 갑박 알아도 돼 라스 여기 라스 여기 옥상에서 찍을게요 옥상 옥상이야 옥상 80 뭐야 얘 왜 이렇게 잘 쏠냐 그리고 저 렘마 뺏김 쟤네들한테 FFL 사실 렘마는 고수해야됨 시간 싸움 느낌이던지 진짜 시간 싸움이다 근데 큰 대회에서 만날 것도 아니고 나가네 FFL 하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궁을 태궁하네 너너너너너넌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쪽 들어갈게 오른쪽이 지붕 오른쪽이 지붕 오케이 지붕이 갑박하자 옥상은 흰가파가 없네 옥테인은 팍업 다시 제가 옥상 먹어도 돼 옥테인을 잡아볼까? 혼자인데? 옥테인은 2집으로 뺐어요 확인했어요 저집에서 여기에서 어디로 갈거에요? 옥상 가시나요 네 옥상 가시나요? 옥상 갈거에요 옥상 갈거에요 옥상 갈거에요 밀린다 하나 더 살린다? 뒤에 하나 더 탱 탱 한대도 안 맞았어요? 당신 뭐야 왜 한대도 안 맞았어 어떻게 한대도 안 맞는거야 살린 것도 가방이더라구 여기 옥상 가스 설치하게 남 집에 부셔줄게 이거 나가면 부친다 나가면 부쳤어 나 죽는다 나가면 바로 백업함 옥테인 날아간다 120 저게 120 박힘? 당신도 뭐야 5분대 11이었던거 같은데 6명 잡았으니까 옥테인 하나네 옥테인 하나네 어디 템 버리고 누워있을거 같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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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같이 따라가죠 눈에 한바퀴 할까요? 잘 뛴다 잘 뛰네 정해물 달리기 어 참수형이 필요하겠구만 어 이거 그거 한번 해봐도 되나요? 뭐여? 점프에 돼가지고 3862만도 하하하하 에이스 자파 안 뿌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